네 하여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와 구부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스테반 중직자의 환란에 인해서 흩어져서 모든 현장의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또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 중직자가 우리 권찰분들이 꼭 봐야 할 빈 곳 보금 없는 곳 그리고 보금이 꼭 필요한 곳 그리고 교회 당은 다니는데 정확한 보금을 모르고 있는 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 권찰분들 또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을 보금으로 잘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정확한 보금을 전할 수 있는 보금이 치유가 되어지고 또 보금이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보금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도와줘야 되고요 또 보금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보금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구역에는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구역에 청년 한 분을 만나달라 해서 가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보금도 좀 나누고 그동안에 살아온 얘기도 좀 듣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에 보면 아마 남편도 있고요 안 믿는 남편이겠죠 그리고 아내도 있고 또 자녀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역 안에 남편과 아내와 안 믿는 자녀들을 보금을 전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에게 보금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뭐 제가 갑자기 좀 기억나는 또 한 분 남편분 계시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보금을 듣기 싫으니까 이제 방 안에서 그 왜 왔냐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나가는 게 또 한 번 가니까 그때는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니까 진짜 근데 그분이 예수님 이제 그 시간표가 왔는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인 따라 교회도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 그런 그 우리가 그 남편 아내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도전하시고 찾아가셔서 어쨌든 보금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구역에 제가 맡은 구역이 또 있으니까 또 교구가 있으니까 어쨌든지 보금 받을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고 또 만나고 그게 이제 우리 사역이니까요 우리에게는 구역이라는 너무 전도 현장이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남편, 아내, 자녀에게 진짜 보금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서도 있죠 우리 교육부서 물론 이제 교육부서 보면 랩런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랩런트들의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들 보금 전해야 되겠죠 이것만큼 또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학교 앞에서 학교 안에 더 가지 못하니까 차에서 맛있는 것 좀 준비해 놓고 우리 랩런트 제 차에 돌아오게 해서 좀 잠깐이지만 한 10분이지만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그 아이에게 정확한 메시지 이번 주에 잡아야 될 정확한 말씀을 우리 랩런트에게 전하고 또 친구를 데려오니까 친구 데려오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메시지를 해서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학교 안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차에 얼마든지 잠깐 만나서 보금 전할 수 있고 또 학교 마치면 학원에 또 가야 되니까 학원 가기 전에 잠시라도 학교 현장에 앞에서 차 안에서 말씀 나누고 또 랩런트들에게는 힘을 주고 또 랩런트 친구가 오면 보금 전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보금 전하는 스테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학교 사역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재미있고 좋죠 내가 맡고 있는 교육부서에 아이들 만나서 보금 전해서 힘주고 또 불신자 친구는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서 뭐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진짜 즐거운 사역이고 꼭 해야 될 사역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랩런트 사역이 쉬운 게 아이들 조금만 말씀 도와주면 자기들끼리 또 전도도 하고 친구도 데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부서 또 교육부서에 우리 랩런트들 또 친구들 사역이 또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현장을 자세히 쳐다보면 황금어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의 빈 곳 있는 황금어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좀 비워져 있는 사각지도도 있고 그 다음 재앙지대 이런 부분들을 두 곳 이게 빈 곳이잖아요 이 빈 곳에 하나님이 너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황금어장이나 사각지대나 재앙지대 세우는 거죠 이게 다라빵이고 지교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관심 있겠냐 보금전하는 전도자와 보금전하는 전도자와 보금 받을 우리 구역 안에 남편, 아내, 자녀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금전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분인데 우리 해서 우리 랩런트의 어머님을 만나서 보금을 쭉 설명하는데 그 어머님이 또 예수님 영접하고 또 교회도 오시고 또 그런 중요한 응답도 우리 구역 안에서 누르고요 또 여러분도 그런 응답들을 누려가야 되겠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부 복음 받을 사람이고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중직자, 곤찰분들이 해야 될 사역이죠 비어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많이 그런 눈들이 보입니다 복음 받을 사람이 보이죠 그리고 남편 만나러 가는데 쉽겠습니까? 남편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 현장에 가서 허감 끊는 기도하고만 돌아와도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곤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남편도 있죠, 아내도 있죠, 자녀들 있죠 복음 안 받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사명과 미션을 감당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빈 곳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빈 곳이 우리 2, 3, 7의 빈 곳이 있겠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제3문화권의 아이들 제3문화권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차세대 2, 3, 7 다민족 TCK 차세대 굉장한 응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나라가 와 있다 했잖아요 분명히 15나라에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다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15나라에 분명한 세계보고만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찾는 거죠 이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도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는 현장이잖아요 4등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의미는 너무 아무도 안 가는 곳 호남 민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사마리아의 현장 참 이게 이런 현장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오천 종족 하지 않습니까 오천 종족이 전부 사마리아로 벌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금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금 전하러 가야 될 이유고 성교해야 될 이유죠 그리고 4등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방 나라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가 나오죠 이방 나라 전혀 보금을 못 들은 237 이방 나라 여기에 보금 전하러 가라 비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세계보고만 위해서 237과 오천 종족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237과 오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워진 땅 근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한나라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237과 오천 종족의 한나라만큼은 비어있는 이 한나라에 내가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성교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여기에 좀 도전하신다면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오늘 스대방과 안디옥교의 응답과 축복이 이곳에 쏟아진다는 거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빈 곳이 두 번째가 있죠 교회 우리 하나교회도 빈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4등전 2장 43절 45절에 있듯이 너무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특히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오늘 우리 단임옥사님 강남 메시지에도 주셨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 또 가난한 경제에 대한 부분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보금입니다 보금 하나님의 말씀과 보금으로 가난하다 또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것도 이길 수 있도록 그거 보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눈은 결국 보금입니다 내가 그냥 가난하고 경제가 없다 이거는 속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불신자도 그러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특히 경제로 어려운 이분에게도 보금만 전해야 돼요 보금이 이 어려운 경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금이 있으면서 보금 들으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나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질병 가진 사람도 올 수 있죠 그래서 보금이 필요한 겁니다 질병이 낫는다 치유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 문제 질병 문제로 너무나도 힘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금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분이 그 질병을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낳으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치유받고 난 뒤에 기쁘고 감사하고 육신적인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안전병이에서 낳은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정인으로 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낳은 산전병이 되어서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져서 간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정인으로 섰다는 거죠 육신적인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보금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 받았잖아요 이게 옳은 쓰임이죠 교회 안에 이런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너무 오랫동안 되다 보면 정신과 마음의 타격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까지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질병을 잘 이해하셔서 보금으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육신적인 부분을 자꾸 초점을 도다 보면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고 나와도 털린 것이고 안 나와도 털린 것이에요 오늘 강단에도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습니다 실패도 하나님이 틀리게 응답으로 안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걸 찾도록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빈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안에 빈 곳이 사댕전 13장 5절에서 12절 또 16장 16절에서 18절 19장 8절에서 20절 있는 대로 교회 안에 교회 안에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점수레 미신에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을 보면 전부 다 우상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100% 육신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상에 빠지는 거죠 오늘 주보 안에 속지도 보면 결국 육신축만의 기도가 있고 성령축만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축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잘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 치유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잡는 게 기도 치유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거나 그게 아니고 성령축만을 위한 아무거나 기도인데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배웠냐면 육신축만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교회 안에도 기도가 치유가 되어야 돼요 옳은 기도 해야 되고 올바른 기도 해야 되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빈 곳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빈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주라 오늘 우리 신명기 8장 11절 20절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속에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과 즐거움과 축복인데 대부분 육신입니다 대부분 육신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이 좋으면 좋은 거고 육신이 나쁘면 안 좋은 거다라는 틀린 생각이 교회 안에 빈 곳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가르쳐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너무 육신이 기준이 되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구역 식구들 한 데 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무엇이든지 말하라는 거는 성령 충만을 향한 기도 제목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육신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찰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걸 자꾸 잘 가르쳐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교회도 너무 많이 빈 곳이 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치유하는 일에 승리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 3, 7의 빈 곳 교회의 빈 곳 또 어디가 비어졌냐 현장도 빈 곳이다 현장은 사단이 다 장악했죠 교회의 빈 곳은 보금 그리고 기도를 모르는 게 빈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금을 정확하게 기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교회의 빈 곳이고 현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부분을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보면 4경전 1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트도 빈 곳입니다 자기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엘리트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 왜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냐면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 딸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또 해서도 안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그가 엘리트예요 엘리트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여버리는 게 엘리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50%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더 가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현장이죠 의사 변호사 판사는 자기들끼리는 엘리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엘리트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가 아니에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희생을 시키는 완전히 사단의 손에 장악된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게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불쌍하게 와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 그냥 가난한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현장입니다 지금 조금만 현장 보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더 불쌍해요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결국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종교인을 만납니다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복이는 멋져요 교회단이거든요 아볼로는 목사예요 근데 또 중직자예요 근데 이 아볼로는 뭘 모르냐면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는 목사 중직자 성도가 너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요 저도 여러분들 왜 전도현장 많이 가보잖아요 저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도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런 말도 모르고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다 너무 많은 종교인들 복음을 전혀 모르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 우리 경상도 말로 빛깔이 뭐지 같은 하여튼 뭐 빛깔이 같은 세 빛깔이 진짜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런 우리 제가 제가 만나본 기독교인들 백퍼센트였어요 근데 저는 저도 사실은 태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나이가 제가 스물 살 때였습니다 그 동안에 학생회 교회 다녔고요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다녔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리스도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를 얘기를 했겠죠 교육자가 근데 본인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전가했는데 돈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겠습니까 이 종교인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거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 대두료면 기존 성도님들도 복음 제대로 알려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도록 안 그러면 신천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요 제가 어제 어느 전도 대상자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분이 와서 말씀 전한다 근데 우리 교회 분 중에 말씀 전한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가지고 말씀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안산홍씨가 하나님인데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인이 지금 어머니가 돼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그거는 2단도 알고 사이베이 아닙니까 2단은 그래도 좀 비스무리하면 괜찮지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씨가 그건데 성령이고 그리스도인데 모르니까 종교인들이 모르니까 거기 막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상인역에 보면 또 신천지가 활동합니다 노트 들고 젊은 아이들 둘이 존도한다고 상인역 지하철에서 불쌍한 거죠 모르니까 기존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못 들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못 듣고 보고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털린 엉터리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미현장 얘기에요 현장 얘기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청소년 청소년 다 비어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청소년을 위한 시스템 너무 필요합니다 청소년 다 저거 가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청소년 그거 우리 한 알루티시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 기도하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장 얘기에요 비어있잖아요 다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도 우리 하나님을 뒤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한 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여섯 가지 도구가 있다 이 도구란 말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도구가 이 빈 곳을 살리도록 쓰임을 받아야 돼요 여섯 가지 이 도구가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어도 활용해라 이제 미디어가 이 전도 성교하는 일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미디어를 가지고 중요한 전도 성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이 미디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하고 내가 중학교 아이들하고 달아방을 못하면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들하고 달아방하고 너무 바쁜 청소년들 뭐 좀 바쁘다 그러면 어쨌든 미디어를 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말씀 주고 힘 주고 복음 주고 이 미디어를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불신자의 내용을 담을 수 없죠 2, 3, 7 살리는데 2, 3, 7 5천 종족 우리가 피어있는 이곳을 살리는데 컨텐츠가 컨텐츠는 말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거냐 복음 전도 성교 저는 뭐 이번 주도 그래요 이번 주도 제가 맡은 구역의 남편 아내 자녀 조사합니다 그리고 만날 수 있도록 어쨌든 자꾸 만날 수 있도록 애쓰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구역에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전도하려고 애쓴다는 것 자체가 전도입니다 우린 그건 해야 되잖아요 곤찰로서 그리고 내가 맡아있는 부서 교육부서 내가 있는 랩런트를 살리고 친구들 전도하고 그리고 좀 맛있는 걸 갖고 가서 내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 10분이지만 잠깐 쉬는 시간에 오라 해서 말씀으로 힘주고 또 친구들 오면 그 내 차에 안에서 복음전하고 영접하고 그거 왜 아닙니까 그 귀찮은 거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전도 성교 아무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맡은 부서 당연히 전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맡아있는 구역 당연히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이유 목적이에요 우리 다락방의 목적이고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은요 노무 황금허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인데 버려두어 있잖아요 이걸 두고 기도해라 제가 지금 예비지교회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예비지교회 할 수 있는 제자들 제자 두 명 있어요 두 명하고 저하고 예비지교회를 하는 게 우리 교회의 실버 양로원 그러니까 복음 가진 양로원을 두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로 말씀 줬고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전도 노무 황금허장이고 마지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지막으로 복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꼭 우리 하나 요양병원이잖아요 또 하나 요양원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두 명하고 저하고 기도 시작하겠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진짜 그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 시스템을 세워서 이 재앙시대를 막아가야겠다 요게 지역지교회 예비지교회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매일 메시지 소통 포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빈 곳 있죠 이 빈 곳을 복음 없는 모든 곳은 다 빈 곳입니다 237 교회 현장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모든 빈 곳을 채워나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는 권찰로서 우리 권찰로서 모든 빈 곳을 살려나갈 수 있는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히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며 모든 구역 식구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살려나갈 권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